저 친구는 나랑 안맞는 친구였어 나 방금 멜oland인데 해야아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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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차차차차차차차 이리와 힐 해줄게 라인건벨! 쑤! 야야! 여기여! 이상하네! 이상하네! 차차차! 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도독! 오도독! 오도도도 오도독! 음! 오빅!차차차! 아아! 아악!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 delightful 흫 흐흐흫 쨰 dedans 쨰 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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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지! 겐지 츄니 간다 팡! 여기는 E C 팡! 갑자기 펴줬 힐 점! 힐 점! 오우 가까이 오시겠단 zag! 한 방이 아니야? 한 방이 충분히면서? 빵! 하나, 둘, 셋, 빵! 10분 더! 아! 아, 얘들아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져야 되는 거야?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, 얘들아. 얼만큼, 얼만큼, 얼만클로 져야 되지? 이게 뭐야, 어디 갔어? 얏! 자란! 오케이, 안 잡다. 아, 이건 아니지! 뭐라? 10분 더! 2, 빵! 다운!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샤 빨리! 제발 나가อะ.. 다시 잡 flavour 오케이! 쇼쇼! 요로로로로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히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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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! 함께일 때 우린 강합니다. 히히히! 우리 기태 대령했어요. 히히! 이거 또 뭐야 이거. 야 무시하고 저기 뒤에 있는 애부터 죽였지? 암흑에 다운! 여기에서. 무빙무빙 한다고. 그새 누가 때린 거지? 어딨지? 어딨지? 나 왜 저기 안 보지? 어? 어? 다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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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! 아! 에이스 견제! 에이스 견제! 얘들아 안돼! 차에 붙어! 차에 붙어! 누가 이기든 간에 그게 증거가 확실하게 나올텐데 제가 오버시 져 볼게요 여러분 네 오버시 져고 유튜브 싹 잘 쓴다냐 시발 족갓네 왜왜왜왜왜왜왜 형 화내지 말고 일단 여러분 잠시만요 기호야 일단 하고 있으라고 하고 있으라고요? 형 화내지 마 일단 말을 너무 못한다 그니까 말을 너무 못한다 아니 근데 병신아 일단은 다 필요없고 너는 너는 민기한테 미안해야돼 그냥 아니 그냥 일단은 니가 지금 뭐 저거를 뭐 스쿼드형이 갠지갤러리에 올렸어 올렸는데 그 솔직히 내용만 보면 니가 개병식이 탄거야 핵샵에 왜 들어가 있는데? 너 병신이야 그냥 솔직히 말해서 핵샵에 왜 들어가는데? 누가 니가 핵샵에서 뭐 니가 비질란티 집 탄다고 해가지고 누가 믿어주는데? 야 민기 입장에서 뭐라 생각하겠냐고 그건 맞잖아 근데 뭐 저거 잘라서 올렸던 뭐든 니가 일단 핵샵에 들어가 있다면 팩트잖아 맞아 아니야 맞잖아 니가 뭐 정의로운 집 탄다고 뭐 들어갔던 뭐든 그거는 시발 뭐 변명거리는 안돼 일단 뭐 니가 지금 해명하고 싶은걸 딱 얘기해 그냥 저거에 대한 내용은 그냥 저 갱게례란 내용은 내가 잘못된 내용이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니가 방송 켜달라며 지금 맞지 켜줬잖아 근데 니가 일단 핵샵에 들어가 있었고 그런거 자체는 니가 병신짓 한거고 넌 민기한테 시X 속고대지 해야 다다다다다 초로로르르르르르르 후 허헣 흐 헣 으왜 으bb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